자기가 먹을 만큼 밥을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너무 맛있다, 이거. 늘 맛있지 뭐, 이 집은. 생각나는 밥. 누나, 이거 하면서 밥 맛이 좀 올라와, 어때? 나 많이 올라왔어. 그래? 뭔가 누나 주름도 없어지고 모공도 좁아지고 뭔가... 이뻐요. 이뻐요, 이뻐요. 이뻐요, 이뻐요. 펀데이션을 좀 두껍게 발라, 펀데이션을 좀 두껍게 발라. 아냐, 아냐. 아냐, 아냐. 진짜 누나, 귓산하고 주변에서 뭐야 이런 얘기 들은 거 없어요? 너무 궁금해. 아는 동생들 문자와서 이게 뭐야? 스타일리스트 애들도 문자와서. 나한테는 그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더라고. 메인보컬이 누구야? 메인보컬이 누구야? 그게 왜 필요해? 지금 모든 활동하는 팀은 각 팀에 메인보컬을 하는 거야. 애들께는 매보라고 해요. 매된 매보가 있는 거야. 각 팀에. 매보가 누구야? 매보 없다, 이거. 누가 물 떠오냐고 물어보던데? 누가 물 떠오냐고. 막내 있잖아. 막내 있잖아. 막내, 물 좀 떠와야지. 그 정도는 당연히 내 인생의 마지막 막내. 이게, 이 프로젝트가. 15명 중에 지금 누나 하나네. 나만 싱글이네. 왠지 생길 것 같지 않아, 이번에? 나? 모르겠어. 혜봉이 시집본 얘기 프로젝트를 해야겠네. 아, 귀찮아. 뭔가 그 주제 가도 내가 써야 될 것 같아. 이, 이, 이때 찾아온 이 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. 내가 당신에게 주려고 내 모든 마음을 아껴놨나 봐요 뭐 이런 거 있잖아. 받아 죽인다. 프로그램 대목, 난 널 사랑해. 난 널 사랑해. 아니, 난 널 사랑할래. 아니, 난 널 사랑할래. 어때, 난 널 사랑할래. 우리 팀의 특징이 뭐냐면.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끝을 안 내고. 갑자기 이쪽으로 가. 주제가 바뀌어 바뀌었대. 이전 먹기 전에 빨리 자기 얘기를 해야 되거든. 아니, 각자 내면서 다른 얘기하는데 대화가 통하잖아. 거의 경제 수준이네. 기분이 좋지 않아. 진짜 잘 안됩니다. 너는 다시 나왔네. 네, 당신의 문화.